지금 이분은 신유랑 가수님인데요. 어저께 소년소년 가장 신축 가요제에 나가서 금우산연가 인동남 선생님이 작곡 작사한 노래를 불러서 금상을 타신 분이에요. 지금 앞으로 성경은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유랑 가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금우산 결발봉의 흰걸음 흘러가고 대부분 물보라에 옛 추억에 젖어보네 재미적 호수가에 맺은 사랑이 세월만 길러가네 막도 온건 강바람에 침반차라 그날 믿었니 우리 우리는 언제 오나 금우산에 돌아오세요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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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산 야사원에 조각불 흘러가고 또 사원쿨 그 사연을 내년에는 알고 있을까 그 날이 꽃길 때마다 그리운 사랑은 세월만 흘러가네 맘 또 깡깡나라네 침묵차라 그 날이 돈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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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고나 금오산에 돌아오세요 금오산에 돌아오세요 금오산에 돌아오세요 금오산에 돌아오세요 금오산에ji 아멘